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화장대 좀 불편하다고 화장에 안 묻니? 침대 불편해 봐라 화장 다 뜬다 너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옷장 살 때 옷 넣어보고 사는 사람 없잖아 그런데 왜 꼭 침대는 누워보고 살까? 왜겠어?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화장대 좀 불편하다고 화장에 안 묻니? 침대 불편해 봐라 화장 다 뜬다 너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